ㅠㅠ ㅠ 제이 제이 큐브 여러분 안녕 오늘은 시크릿 휴즈 풀하우스에서 우리가 햄스터들에게 간식을 한 번 줘보자 오늘 줄 간식은 여기 여기에 여러가지 자연 간식들이 있대요 이 간식들을 한번 저기 여러분 뒤에 있는 시크릿 풀하우스 곳곳에 놓고 팬토리를 한번 초대해보자 서준아 그건 뭐예요? 호박씨 호박씨는 어디에 놔줄까? 흠... 중간 어? 계단에? 여기 위쪽에다가도 하나 놔줘 열심히 했으니깐 아 그럼 햄스터가 이렇게 호박씨를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겠다 그럼 2층에는 뭐 놔줄까? 지우야? 침대 밑에다가 긴 사탕수수를 숨겨놓을 거예요 어우 그게 숨겨지겠어? 긴 사탕수수가 침대에서 자네요 이불에서 엎어줘요 이불에서 엎어줘요 서탕수수가 춥겠어요 오 됐어요 서탕수수가 잘 자고 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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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놔줄까? 그림 그리는 물통 여기에다가 뭐예요? 국수같이 생긴거네 수제국수인가 맛있는 국수를 넣어주고 지우야 여기 피아노에는 뭘 놔주면 좋을까? 하얀색 코코넛 햄토리가 건반이랑 비슷한 코코넛가루를 먹으면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궁금하네 그리고 제파가 여기 핑크색 소파에 아몬드 그리고 이 주방안에 국수하고 냉장고안에 이제 몇개의 빨간색 간식 그리고 스페셜로 여기 조그만 주전자 안에다가 이렇게 국수를 두가닥 넣거든요 과연 햄스터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면 우리 햄스터 친구를 초대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불을 한번 켜보자 자 여기에 핑크색 열쇠를 한번 돌려주세요 와 불이 켜졌다 현관에 불이 들어왔지? 이곳으로 햄스터를 데려올게 좀만 기다려봐요 네 나오면 어떡해? 오 햄누리가 왔다 핸누라 이리와 문 열어줘 띵동 띵동 눈이 안경을 쓴 것처럼 되어있는게 포인트인데 얼굴을 안보여주나요? 얼굴 좀 보여줘 햄토라 나 얼굴 보여 들어올거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봅시다 자 들어옵니다 자 들어옵니다 어? 노이자에 관심이 있는데 코코넛을 먹고 있어요 아 그래? 안녕 그치? 소파에 앉아서 아몬드 먹어 다 먹네요 입안에 눈논게 아니라 배고팠나 봐 잘 먹네 다 먹었다 언제 손가락이 되게 작아 손이 너무 귀엽지 다 먹었다 다른것도 찾아봐 핸돌아 그 위에 맛있는 차가 준비되어있는데 여기 핸돌이는 또 피아노를 치고 싶은가? 하이 피아노를 치네요 햄스터를 관찰해보니까 엄청 깔끔하더라구요 항상 저렇게 몸을 잘 정돈을 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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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지개 하이 어 주방을 먼저 갔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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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어디 아 박수가 하이 했 Um 혔가 빨리 고lag 하나도 하나도 någonting clearly 생각을 못들어 먹어봐 그 formas 훅 그리고 발사 가만있어요 어? 벌써 나가려고 했더라? 나가시면 안 돼요 준비한 게 많습니다 더 드시고 가세요 2층에도 있어요 그러게 2층이 엄청 많은 게 아이고 또 기지개 기지개 아이고 아이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찌뿌등한가 봐요 어 그래 거기 싱크대 하나 있잖아 그래 그래 어 먹었어 어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싱크대 뒤로 갔나? 혼들아 이리 나와 그 안에 숨어있는 거야? 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어? 뒤로 나왔다 냉장고 뒤로 나왔어요 아 내가 준 거 때문에 그래 서준이가 준 해바라기씨 먹으면서 2층 가려고 하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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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씨 호박씨 어 호박씨 하나 발견 잘 먹네요 혼박씨는 호박씨는 호박씨는 못냈네요 아이고 지나가는 거야? 샘토리가 2층을 못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과연 2층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좋을텐데 그러게 맛있는 차도 준비되어 있는데 귀여워 햄돌이가 계단을 못 올라와서 2층에 올려줬어요 사탕수수 좋아하네요 바로 침대에서 찾았습니다 아몬드네 아몬드 먹고 사탕수수도 먹어 사탕수수를 이가리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음식 먹는 모습 너무 귀엽죠 사탕수수도 먹어 사탕수수 먹어 사탕수수도 먹어 욕조에 피스타치오가 있는데 우와 발견했네 피스타치오 자 이제 옆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핸토리가 옆에 있는 아몬드로 찾았어요 저거 하나 먹고 저기까지 가면 오늘 미션 클리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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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거 먹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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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양동이에 있는 국수 먹으면 그렇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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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네 옷은 없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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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먹어 까 까 까 까 헴톨아 오늘 간식 맛있게 먹었니 응 그래그래 우리 다음에 또 간식 먹게 하자 오늘 헴톨이 간식주기 끝 끝